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농수산입니다 과메기는 선택 잘못하면 정말 못 먹는 경우가 많아서 어디서 사야 실패하지 않을까 고민 많이 하셨죠 대한민국 농수산 과메기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신선하게 아이스팩, 과메기, 야채 모듬과 다시마, 해초 3종 세트 쌈 채소, 초장, 김, 물티슈 여기에 젓가락까지 다 드리니까 뭐 더 준비할 게 없어요 지금 택배 받은 그대로 편상 차려보면 이렇게나 양이 부침합니다 대한민국 농수산은 해초류 종류도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했어요 사실 전 과메기를 못 먹었거든요 한 입만 먹어보라고 해서 먹어봤는데 안 비려 쫄깃해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희 대한민국 농수산은 과메기 맛은 물론 다양한 구성과 해초류와 다 드실 수 있게 이런 구성으로 준비하는데 더 신경을 썼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농수산 과메기 찐 후기 한번 확인해보세요 맛있는 제철 먹거리는 대한민국 농수산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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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